스마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마트폰 터치팬인데요 어 저희집에 뭐 아이패드 있는데 아이패드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 두개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분으로 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어 구성품은 뭐 아 일단 포장지를 보시면 아 잠시만요 제가 지원되는 기계들을 보시면 아이폰 아이패드 샘 그리고 어 엔오케이 엔오케이 엔오케이하고 그냥 뭐 전기종 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어 그러면은 이걸 집어넣고 뭐 구성품은 뭐 따로 뭐 설명서도 없고 이 그냥 뭐 펜 두개 제가 구입한 색상은 핑크 그리고 아이고 하나 더 있었는데 핑크 그리고 골드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거치대를 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충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잡기도 편하고 또 터치 되는 부분은 고무로 돼 있어서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어 좀 맞춰봐라 이거는 좀 고무로 돼 있어서 터치감도 되게 좋고 보시면은 되게 연필같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뭐 터치를 한다느니 뭐 이걸로 작업하기 하기는 이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물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치고는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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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하나 구입했는데 어 뭐 따로 뭐 이거는 뭐 주플렉스 주플렉스 하여튼 주플렉스에서 나온 알펜이라는 제품인데 어 이거 이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하지만 이거 되게 잘 만들었고 일단 이거 하나쯤 이거 터치펜 혹시 잃어버리시거나 어 터치펜 혹시 여분으로 하나 한 두 개? 두 개 정도 필요하신 분은 이거 하나 이거 터치펜 중에 이거를 이거를 제일 강추를 해드립니다 어 이거 테스트 영상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